자막제공자 자 결혼하셨어요?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결혼을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못하는 사주고 왜 그러냐고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 집에 청춘의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 못들었어요? 우리 대주님 못들었습니다 물어보세요 집에 객사로 돌아가신 한자분이 있어 쉽게 말하면 나라의 목숨을 받든지 내가 밖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셔 그래서 이렇게 청춘 청춘에 말하자면 한이 많으신 분이 있다 이러시거든 그래서 본인이 그분 때문에 일단 뭔가가 자체가 잘 안 되는 사주예요 나는 뭐 이렇게 신정을 본 데도 나는 먼저 조상을 먼저 잘 안 보고 그냥 내 현실적으로 나는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본인은 조상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본인은 그분이 너무 원인이 많고 많이 많아서 공부는 많이 하셨다지만 그분이 이렇게 조상에서 어? 조상? 남자분이 본인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다놔 쉽게 말하면 내 거를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본인 작년에 지금 봐라 이 조상에서 지금 이렇게 온 거는 본인을 좀 살리려고 도우려고 지금 오신 거거든? 근데 우리 오빠야가 응? 갈등도 많고 지금 일에 대해서 뭔가에 내가 생활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된다거든? 어? 몰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면서도 있잖아 내가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신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아홉도 봐주고 마환도 봐주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들어오는 삼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들어오는 삼대인데 본인은 완전히 악삼대에 걸렸거든 그럼 악삼대가 뭐에 걸렸냐면 본인은 원진이 걸렸어 원진이 걸린 거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싶게 말하면 내한테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금전으로 했잖아 돈으로 완전 다 치라는 형법이었거든 그래서 밑바닥까지 본인이 아예 내려가야 된다 소리가 나온답니다 맞습니까? 3년 전니까 제일 힘든 거 같아 그죠 왜냐면 내가 요 앞에도 누구 우리 연구원TV에 저번 달에 오신 분한테 했을 거야 우리가 일곱에 힘든 사람이 있고 아홉에 힘든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오빠야는 서른여섯 일곱부터 벌써 내리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번 크게 뭔가를 변동했습니까? 바꿨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뭐꼬? 네 뭘 했노 니아가 뭔 사주를 뭔 사고를 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노? 뭘 물어봅시다 물장사 같은 거 갑자기 해가지고 물장사를 근데 누가 물장사 시키더나 아니면 네 마음대로 했냐 제 마음대로 한 거죠 봐라 내가 아까 그랬죠 나 차량 모른다고 갑자기 지가 제일 우두머리에요 육십 개에서 그래서 갑자생들은 실컷 있잖아 저거가 저질러 놓고 있잖아 와가지고 뭐가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한다 근데 그때 손을 안 대야 될 거를 본인이 손을 댄 거야 그래서 여섯에 서른여섯에 쉽게 말하면 조상의 바람 어 조상의 바람 인간의 바람이 불었어 그 일곱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마 선생님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말하겠지만 일곱에 성주라는 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곱에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운을 받아야 돼 운을 안 받으면 우리 무당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때는 막 막 미친듯이 있잖아 막 속고찍이 올라간다 근데 내일이 올 때는 있잖아 막 미친년이 폭풍하듯이 있잖아 뭐가 어떻게 어디서 있잖아 그래서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곱에 홀딱 망했을 거야 그래갖고 여덟에 간제 아닌 간제 스무단이었다 해야 되나 사방팔방이 막혔단 말이야 서른여덟에 그래갖고 아홉에 삼재가 왔으니 벌써 이제 다치고 들어왔으니 본인은 아까 내가 이제 돈으로 안 돈으로 안쳤다며 그러면 본인은 이제 몸조심을 해야 된다 몸으로 다친다 살 좀 빼야 되겠다 니 아가야 그래갖고 있잖아 어떻게 살겠어 그래갖고 본인이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있잖아 본인은 미안한데 얘기 한마디 해줄게 본인은 사기꾼 아니면 천재 아니면 바보다 근데 본인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는 머리다 사기꾼이 되려면 정말 약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데 본인은 내가 겁이 많아서 그걸 못한다 응 그래서 내가 머리는 좋지만 꼬랑지가 없단 말이야 지라는 자체가 본래 머리는 좋아 머리가 좋으면 뭐하노 내가 내 이 꼬랑지가 없는데 그러니 본인 이 꼬랑지는 못고 인간의 덕이 없다 소리 아이가 본인은 내가 실컷 믿었던 사람 내가 뭔가를 했던 사람이 나를 딱 배신하고 합니다 본인 부모 형제도 인간 덕 없다 있나 다시 부모 형제 인간 덕 있나 물어봅시다 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은 철상출 자손이야 그래서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빌어야 되고 이 집의 할머니도 두 분이고 그리고 내가 어 항상 얘기하지만 10월 상달의 사람들은 간이 크다 왜 큰지 압니까 우리가 1월달 12월달이 있지만 10월달만 우리가 상달이랍니다 10월 상달은 뭘 압니까 시제 지내죠 응? 고사 지내죠 이런 업 같은 거 많이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운이 많이 들어올 때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 본인의 그래서 시월이 일이지만 양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이 시월 상달은 없잖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내 스스로가 모둠을 파는 격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시월생들이 오면 조금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내 욕심을 거둬라 이란다 그래서 본인은 그때 왼물장사람 왜 미친 듯이 했노 누가 시켰나 동업했어요 예 미친놈이노 이 정신나간 놈아 그래갖고 이거 본인이 모든 걸 다 안고 이렇게 뭐라야되노 망하고 나서 본인이 다 안아놨나 맞아요 아이 빙신같은 새끼야 이 쪼다이야 니 와그라노 그래갖고 내가 볼 땐 빚을 엄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래도 감옥 안간게 다행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그때 이때 간지 안 막아도 안 막아도 내가 볼 때는 조상에서 도운거다 본인 이거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새거랑 차고 가서 써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일 일이 있는다 해도 제대로 일이 없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가 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내 주머니는 아직도 한 개도 들어오는 게 없다 그 말이야 이거 먹고 돈은 많이 벌지만 통장이나 내 잔액이 맨날 영원이라 소리가 뭔 말이야 어 돈 있잖아 벌기는 잘 벌어 지금도 근데 영원이에요 오빠야 영원 똥똥똥 천점마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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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일이에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요 회사? 응 무슨 회사 다닌 거야 그냥 그 작년에는 물류센터 다녔고요 응 물류요 그리고 밤에는 물류 힘들다 이렇게 뭐 쿠팡 같은 거 이런 뭐 업체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11분간 거 니 죽는다 니 작년에 야 아가 니 작년 9시에 이어가갖고 니 안 쓰러지게 다행이다 니 어 일 박시게 해갖고 비스도 그저 잘 가지 한 몇 억은 쥔 거 같은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요 한 몇 천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본인이 모든 걸 내가 볼 때 다 다 깔고 놨구만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빚으로 다 했는가 봐요 제 돈으로 했는데 좀 좀 그랬죠 도대체 무슨 술집을 했는데 니 단란주죠? 아니면 아가씨 술집? 술은 아닙니다. 안마방 같은 거? 그런 거 했습니다. 아이고 미친놈아. 안마방 잘해야 돼. 이거 근데 외방에서 간절 걸렸어요? 신고했어 누가? 동업하던 놈이 좀 양아치 같은 새끼라서 좀 많이 갖고 놀렸죠. 안마방 같은 거는 정말 우두머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든지 정말 뭔가를 끼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망해요. 안마방이 얼마나 겁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무덤 팠다 소리구나.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또 저녁에도 일을 해요? 네. 저녁에 뭐예요? 운전 같은 거 하나? 네 맞습니다. 뭐 저녁에 운전 아니면은 뭐 뭐 뽀이뽀이래야지 뽀이가 먹고 그거 먹고 술집에 뭐 먹고 뭐 먹고 저 밭에 있는 거 하는데 이 소리 그치 그거 말고는 밤에 뭐 밤에 내부 주의하러 움직여야 되겠구만. 응? 참. 근데 너무 답답해 올해 자체도 아직도. 올해도 답답해요 본인이. 올해는 딱 네모 안에 딱 걸렸어요. 자 아홉 수가 딱 넘어갔으니. 좋을 줄 알았던 말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딱 네모 안에 갇혔다. 다시 0이라는 숫자에 함정에 갇혔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빼도 받도 못하는 애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몸조심을 잘해야 되고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벌어도 벌어도 뭔가 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힘이 든다 소리가 나오세요. 응? 내가 볼 땐 안마방에 해갖고 본인은 신세 좋으겠다. 차라리 아가씨 끼고 술 장사를 했으면 돈이라도 좀 벌었을지. 차라리. 본인은 물 장사를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이게 안마방은 진짜 정말로. 아까 내가 했잖아. 본인은 사기꾼. 사기꾼이 아니면 천재되는데. 본인은 사기꾼도 천재되고 있는 바보거든. 아야. 이게 딱 걸리는 게.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듬뿍 받을 거 있나? 뭐 땜에 왔어요? 먼저 물어봅시다. 내가 봤을 때. 응.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잘 되려는지. 니 이런 거 안 믿잖아. 니 안 믿고 그냥 처음 오늘 공짜로서 보러 왔잖아. 물어봅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걸 공짜로 떠나서 본인이 이런 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 좀 믿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말은 굉장히 애매하다. 믿는 편입니다. 안 믿는 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 보러 온 거라 가지고. 연구 사장님은 나 오늘 테스트 맨날 테스트. 나 우리 집에 매달 저기 처음 보러 온 손님이 맨날 나를 두어 주시네. 저 오빠야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더라. 연구 사장님은 나 뭔 살겠다. 본인은요. 제가 아까 그랬죠? 네. 칠성증. 정말 칠성이란 건 뭐냐. 하늘에 빌고 땅에 빌던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조시네 집안이 굉장히 부자 집안이야. 벼슬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근데 그 공짜를 내가 볼 땐 다 끊어놨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뭐 십자가에 뭘 다니는지 모르지만 종교도 없고. 빈은 공질도 탁 떠나는데. 우리 본인은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소리는. 이런 데 와서 본인이 빌고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살면서 너무 힘들다. 어. 그래서 와서 막 큰 구슬하고 막 큰 돈을 잃으려는 게 아니고. 누구말도 집 내가 볼 땐 이런 부락 두 쪽 밖에 없는데. 내가 구슬이라는 놈은 사기꾼이 끼고. 뭘 빌을 해도 사기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연이 맞는 스님 집에 가셔갖고. 나를 살려주셔야겠잖아. 올해 내년까지 좀 빌고 가야 돼요. 근데 지 뛰는 삼재가 끝나고 나도. 몇 년 동안 좀 더 힘든 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데 오셔서. 내가 시간날 때 그냥 한 번씩 와서 뭐라도 하나 사갖고. 인사하고. 가고. 그리고 올해 꼭 어디 가서라도 삼재 풀리를 하세요. 삼재가 뭐냐면. 어. 12년 동안 벌어놨던 돈을. 3년 동안 다 까먹던지. 죽던지. 막 쉽게 말해갖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삼재가 오기 전부터 지금 죽었잖아. 그러면. 와우 너. 니 와우 너. 맞잖아. 삼재가 오기 전부터 죽었잖아. 그렇게. 이 삼재를 듣게 끌려면 어떻게 되노. 조그만하게라도 있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삼재 풀이라도 해갖고. 내가 만 안에 있는 걸 있잖아. 가다가 있는 거를. 어떻게 꺼내서. 뭔가를 하고 사셔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본인은. 어.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좀 있으셔가고. 좀 단이 심했었잖아. 좀 빌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좀 빌다가. 나중에 좀 잘 되고 이러면.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조씨 내고. 엄마 성은 뭔데요? 박씨입니다. 박씨나 조씨. 분명히 이 집에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남자분. 그 분 나중에 꼭 풀어드리세요. 어. 이 분이. 본인은. 죽였다. 살렸다 한다. 쉽게 말하면. 마. 내를 살릴 때는. 이빤 있잖아. 억살. 좋게 막 살리는데. 마. 씨바 죽일 때. 내 자손을 잘 꼬꾸러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아까 선언했을 때. 본인이 조상 바람이 불었다고 했죠. 이 분이 딱 내 바람을 딱 풀고 해갖다. 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때. 차라리. 좀. 이를 빌고 들어가서. 본인이 안 망했을긴데. 니가 이분을 무시하고. 니가 조상을 알아서 몰라서. 니가 이래. 망양인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해라. 소리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뭐라도 삼대 풀이라도 조금 하고. 이렇게 걸어가서 하라. 그래갖고 이따가. 좀 빚도 좀 갖고. 돈도 좀 벌고. 장가 갈 때 되면. 이분을 좀 풀어드려. 그래야 좋은 여사도 만나고. 장가도 가고. 내 삶이 편해집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아 드리겠습니까. 또 물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